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투자클럽 대표 신동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요 어떤 이유로 상한가에 갔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쿠스피 종합 한번 살펴볼텐데요 자 오늘 한번 증시종합을 살펴보고 잠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쿠스피 시장은 플러스 1.45 쿠삭은 플러스 0.46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쿠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7800억 가까이 오랜만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쿠삭 시장은 개인만 1100억 정도 매수하였고 외국과 기관은 모두 매도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쿠스피 종합 차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주봉에서 이 노란색 라인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상형으로 가기 위한 가정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이게 깨진다면 N자 패턴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라인이다 말씀드렸고 제가 2570포인트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날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다행히 지켜주었고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2170포인트 그리고 여기가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N자 패턴으로 계단식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환율 잠깐 볼까요? 자 오늘 환율은 다행히도 마이너스 0.2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더 11선 밑으로 더 하락이 좀 되면 좋겠네요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제인데요 자 오늘은 아주 기움을 토했습니다 오늘 30%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하였는데요 어떤 이유로 상한가에 들어갔을까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큰 제목을 먼저 볼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제 다음 달 세포분석공정 대중화시자 2조 몇 조요? 2조 아 이것도 일반적인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뉴스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 네 CTT 리서치는 22일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제에 대해 다음 달 초부터 AI 미국 면역화케와 CYTO 세포분석기술 국제컨퍼런스에서 신제품 플루터 LT와 빼너스 HD의 오토를 공개하고 글로벌 판매를 시작할 예정으로 대중화시작이 머지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그동안 자금력이 한계로 세포분석공정 자동화 요구를 해소하지 못했던 글로벌 중소바이오텍들의 구매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며 또 전혈 비전혈 샘플 모두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용 시장과 더불어 진단시장까지 한 번에 아우르며 세포분석공정 시장 전반으로 판매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또한 큐리오바이오텍 시스텐지는 세포분석 표준화를 위한 컨소시엄 내 세포분석공정 자동화 장비 회사로는 유일하게 CTT 리서치는 큐리오바이오의 장비가 글로벌 표준으로 공고되는 것은 시가 문제라며 표준화 백서가 발행되며 임상 과정에서 동사의 장비 사용을 사실상 FDA가 의무화하는 것으로 1조 9천억원 2조 가까이 달하는 CTT 대상 세포분석공정 시장 독점 진짜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자 이런 뉴스 다시 한 번 제목이 뭐예요? 세포분석공정 대중화 2조 시장 독점입니다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연봉부터 보면요 자 월봉 주봉 아우 모두 좋습니다 자리가 아주 다 끝내줍니다 자 11선 안착 이후에 오늘 이번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너무 좋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뭐 너무 좋죠 좀 긴 안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새롭게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 5만 8천원 라인까지는 조종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5만 8천원 라인 조종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매수하시는 걸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큐럭스 파이어 시스템즈 예 매수하신 분들 또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좀 긴 안목으로 여러분들 수위 극대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내용이 좀 마음에 드셨나요? 굵고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하이엔드 투자클럽의 대표 신동철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여러분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엔드 투자클럽의 신동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